타이완 넘머 2? 그런 것도 하지마요. 타이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마. We cannot stay in 타이완 어쩌고 블라블라. 어그로를 끌지 마세요. 스크래저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 스크래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게임이 그거거든요. 클로즈 베타였어요. 정식 오픈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 초까지 정식 발매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오픈베타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케이? 말투가 뭐라 해야 빨려 들어간다고? 와마 나한테 자꾸 빨려 들어가면 곤란한데. 예능 배그? 예능 배그 아니죠? 이제 실력 배그죠? 드디어 짬타이거가 이렇게 학교 이런데 여포 말고 자동차를 찾기 시작했죠? 자동차 찾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게임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반동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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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죠? 증거죠? 벌써 차 찾아버렸죠? 매의 눈이죠? 제발 맞죠? 아니 근데 수영에서 하늘로 승천하긴 했잖아요. 방금 저도 놀라서 말을 한 건데. 이분 그냥 낙엽이 굴러가도 떼구로 굴러가도 웃으시겠네. 그나저나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죠? 우리?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아 대충 이렇게였을 거야. 이렇게였는데. 그러면 서버니로 갑시다. 어머. 아 안돼. 헤이. 아이 헤브 카. 유 돈 헤브 카. 아이 캔 윗. 잠깐 딴 거 하다 왔는데 혹시 1등 하셨나요? 천 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천 원 어그로에 저는 나무를 부딪힐 뻔 했지만 당하지 않았죠? 아 이거 서버니다. 이거 서버니가게. 서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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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아아. 헤이. 헤이헤헤. 자카요? 자키? 노노. 자키 노노. 자키는 자키자키. 과자나 드세요. 저는 서버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키는 자키자키. 과자나 드세요. 나는 나보다 약한 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어. 네이트 입증하고 와. 1700보다 낮으면 나한테 명령질 하지마. 나는 나보다. 약한 놈의 말을 듣지 않아. 알겠어? 아니 왜 가방이 없어 여기는. 아 이거 총 주워야 되는데 사이가. 아 어떡하지 이거 버려. 원래 저 템 파밍은 별로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서버가 저를 좀 견제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돌아와요. 1,6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알면서 그래. 안녕. 안녕. 다들 우리 내일 봐요. 어디서 키스질이야. 계집년이. 흘리고 다니네. 흘리고 다니네. 해픈 길집 같은 이라고. 이제 그럼 건너편. 어. 이제 순수올 때가 됐는데. 순수루티님. 이기구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보급은 먹는 게 아니랬어요. 저 보급을 먹지 않는 대신. 이번에는 구독해주신 감사의 기념으로 제가 10등 안에 들겠습니다. 오케이? 군용조끼. 이거 군용조끼 나왔는데 1등 못하면 사람새끼가 아니지. 여러분. 저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0등 안으로.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사이가 더 더럽겠다. 집에서는 제가 개요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어떻게 하되지? 일단 빨리 갑시다 야스나야 소북적 평양원인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드립니다 저렇게 멍청하게 카욱팔질을 하다가 아까 저한테 따여버렸죠? 그쵸? 맞죠? 저렇게 멍청하게 카욱팔질을 하다가 나한테 따여버렸다노? 아아아아 으악 묵히면 아리야됨 하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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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갑자기 줄어들어 안 돼 이거 지금 수목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시고요 자리를 잘 잡았다고 여기 신경쓰지마 말씀하십니까 카구팔 소리 저기 아파트에 아파트 카구팔 안 돼 내 자동차 내 피가 트럭 밑으로 숨으면 적이 잘 못 봅니다 밑으로 들어가세요 아 꼬라치지마 아파트 카구팔 소리 벤 이 아이쿠 어이구팔 소리 아 ㅇ긴 알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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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어떻게 잡아야되지? 아 씨 자리 어떻게 해.. 아 짜재나.. 오른쪽에서 누가 다 싹.. 왼쪽에서 카우팔? 어때요 여러분? 이 자리 나쁘지 않죠? 이 자리 나쁘지 않잖아? 어때? 완전 구리다고? 완전 구리다고? 어디서 쏘는거야? 여기 보였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아 뭐야? 아 뭐야 어디있어? 아 진짜.. 봤는데.. 구정조끼 나왔는데 일등 못하면 이거 사라한 새끼가 아니지.. 아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 진짜.. 짜증마네.. 아.. 아.. 네덜.. 샅콩